뭐에 좋냐면 자세 교정과 체지방 감소가 되고 유산소 운동이 많이 되는 운동이에요, 라틴이. 네, 네, 네. 원! 뒤로. 다리 여기 갔다가 오른발이 뒤로. 원! 투! 아니, 원은 어디 갔어? 원은 어디 갔어? 원래 원 자세, 음악이 춤을 출 때는 투의 발이 나가는 데 춤. 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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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포! 포! 앤! 원!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도. 자신 있게 하라,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일일이 만보 이렇게 하시더라도 음악에 맞춰서. 오케이. 원! 투! 쓰리! 포! 앤! 원! 투! 쓰리! 포! 앤! 원! 투! 포! 포! 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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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는 어디에 딱 붙어서 보면, 하면. 왜 이렇게 해서 날려나. 내가 잘하는지, 내가 예쁜지, 내가 다리를 벌리는지, 어그리는지. 내가 잘하는지, 내가 잘하는지, 내가 예쁜지. 마음은 막 하고 싶어요. 살도 빠지고, 몸도 예뻐지고, 운동도 되고, 나도 재미있고. 그런데 몸이 형 안 따라주네요. 하나, 둘, 셋, 넷. 오른발, 둘. 왼발.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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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 오! 잘하시네. 잘하시네. 이게 조금 순서를 알거나 그러면 감정껏 하겠는데 순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안되죠. 그렇게 하면 이제 어깨짓, 시선, 또 손동작도 조금 더 감미가 되고 예 모든게. 그래도 굉장히 잘하신다. 역시 지금 거의 그거 한달 하셨죠. 그렇죠. 역시 틀리시네. 어릴 때 중금이가 쳤던 춤과 이제 50이 훨씬 지나서 추는 나의 춤이 어떻게 변했을까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좀 연습 좀 해서 아 좀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욕심이 살짝 생기더라고요.